음악 일단은 이런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렇게 수상 자리에서 저희 쪽 파크론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수상해주신 영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일단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좋은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제품으로 상을 받으셨는지 참 궁금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라이프 부문 매트 부문에서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업체가 파크론이라는 회사가 22년차를 맞이해서 매트 전문 업체로서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캠핑 매트, 놀이방 매트, 브리지 매트, 지금 겨울에 많이 쓰고 있는 온수 매트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시아를 넘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저희가 2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다른 모든 나라에 저희 매트를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